이제 메인캐스트를 진행해야될 것 같네요 일단 가자 그러면은 일단은 다 가봐도 되잖아요 드디어 새로운 맵으로 가네요 거대한 나무들과 포악하고 신비로운 몬스터가 어설렁되는 원실이 어떻게 쟤 써봐 한번? 야 노래 갑자기 장엄해졌어 이거 저작권 넣으면 걸리는거 아니지? 제발 안걸리길 빈다 저거 뭐냐? 아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짜자잔 짠짠 야! 한판 떠! 덤비라 그래 바로 죽인다 덤벼! 별로 안쎄 별로 안쎄 아까 이상한 입구에 있던 애가 너무 샜다니까 걔가 어 약해 약해 이게 정상이야 걔가 이상하게 쎘어 화염광택제 어 잘 나왔네요 고스 눈에 푸른눈 모래까지 비싼거 다 나왔네 도적이야? 아 도적이랑 하이에나구나 무슨 리빙화문 줄 알았다 이렇게 돼있어서 아 깜짝 놀랐네 복궁은 안갈아지니까 거르고 해독제 어 야 18실링이 그냥 길바닥에서 나오네 한겹조각 레시피 획득? 뭔소리야 갑주하이에나 고스트 고스트도 하나 보냈구나 야 야 제법인걸 물도 넣어 강택제 있을때 더 잡아야겠다 뭐가 있더라도 저기가 도지 아닌가? 여기가 외로운 탑이랬지 그러면은 풍차인가보네 어찌됐건 절로 가야되는구나 뭐 없냐 잡을만한거? 야 내 강택제 발라줬을때 다 덤벼 저기 뭐있다 저기 버릴죠 방금 저거 노루다 노루 노루가야 사슴인가? 몰라 당연히 공격하겠지? 닭도 공격하는 마당에? 지구력이 약간 어 야 뭐 걸려있네 상태이상 공포 영성피해량과 저항이 이제 감소한다 음 아 이정도 체력으로 잡을 수 있나? 잠깐만 기다려봐 나 배낭 왜이렇게 무겁지? 나 뭐했다고? 야 덤벼봐 그만 가야겠다? 찰강속적이네? 이야 가슴 가슴이 아주 따뜻해보인다 아야 왜이렇게 튼튼하냐 아 풀렸네 아이 아 대화를 해결하실? 아 얘는 무조건 돌아야겠다 돌진기득이 아주 길다 음 개랑 똑같네 그쵸? 근데 좀 많이 세네요 개보다 반피다 지구력 채웁시다 그냥 옆으로 돌기만해도 못 때려 개호구야 아 때릴 때는 때릴 수 있구나 음 한 대 때리고 구르는 거를 메인으로 잡으면 되겠다 어 이렇게 지구력 부족하죠? 도망가냐? 도망가냐? 아 아 어디가세요? 힘들어하지마 지치는 걸 기다렸다가 노린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나보구만 글로 못 갈텐데 친구 어 죽었다 어우 야 여기 애들 그냥 센가 본데 알파 고기 나왔습니다 허기축축 저긴 어디냐? 모르겠는데 어 제가 있던 이제 태초 마을은 시에르조였나? 거기는 등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멀리서 구분이 됐는데 여기도 등대가 있을라나? 어 나 길을 잘 모르겠는데? 저건 뭐야? 저거 야 이거 재밌는 거 많겠다 야 도적 있다 아 무게 꽉 차서 싸울 필요 없죠? 아직까지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 껐다 켰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 게임을 맘대로 끌 수가 없는 거 아냐 이제 껐다 켰는데 죽으면은 추워서 그런가? 추웠을 때 게임을 끄면 죽나? 어 아 뭐야 너희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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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목말라 어 못 던지는 거야 저것들 아 노가리 까다 또 죽을 뻔했어 이번에는 그냥 맞아 죽겠는데 이러다가 빨리 가야겠다 절대 죽을 수 없지 적어도 아직까지 버그 없이 지진 않았어 실력으로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설마 도적기지 온 거 아니지? 쟤 느리구나 예스 열여덟 발이나 곡궁으로 쏘면은 느려지지 않나 그거 이용해서 한번 싸워볼까 어 나 어딘지 모르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는데 건물 있는데 가방 벗고 가야되나 아 버그가 여기야? 아싸 새로운 새로운 도시 버그 도착했습니다 근데 뭔가 버그 그 리사가 날 편하게 해줄 거 같아 약간 능력이 되지 않아? 다른 교관이죠? 어? 스킬 있어 어 아 도끼야 내가 좋아하는 거다 아니 분노버프가 뭔데 원거리 원거리에서 탭키를 고정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죠 야 되게 좋다 야 충격력 증가 분노버프를 얻습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 다시 수면을 취할 때까지 약간의 최대 체력이 소모됩니다 어 그 별로 안 내키는데 최대 체력 소모되는 거면 물론 난 톡 쏘는 약으로 그 최대 체력도 복구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은 한번 사냥꾼의 눈만 사볼까 어 어 이거 뭐 이거 안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사실 뭐가 이게 들어가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사냥꾼의 눈 교관들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나 전맵교관도 한번 가봐야겠다 가시 연골 어 호화 텐트 식물 텐트 창이 넓은 검은 모자 와홉삼 모자인가 봐 만화 소모가 20% 감소하고 이동속도가 5% 는다 야 괜찮네 이동속도 5% 늘면은 전사가 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어 전사의 갑주에 이동속도 감소가 치명적이야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애 음 여기가 입구구나 아니 아니네 아 여기가 입구구나 아 노래가 아 플레이어 집도 있네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대장장이한테 가보자 야 여기 그거 있네 야 이거 엄청 크다 이거는 아이템 숨겨놓은 거 없어요? 대장장이 탈레론 얜 뭐야? 아 대장장이 스승이래 물 좀 만들어주세요 코폴가보세트요 이건 어이 싸다 내가 푸른 모래보다 싼데 석하묵은 내가 낀게 더 좋은거 아냐? 아니면은 그냥 다른 맵이라 더 센걸 어 야 뭐야 검은판금 만화 소모 40% 이동속 룬투구 아 이게 경비병거구나 야 경비병 이런거 끼는구나 만화 소모 50% 상승 양아치네 주머니보너스 달려있어 갑바에 700원이네요 가시거대검 못철 팔라듐 팔라듐 못 만들 수 있다 비스트골렘 도끼 어 송곳도 아직 여기 있네 어 그러면은 내 생각에 송곳을 베이스로 만드는거 아닐까? 덥대 여기는 어 송곳 송곳 도끼로 만드는거 아닐까? 비스트골렘 도끼 저거 내려가봐 코랄홀의 활 이게 그건가보다 뿔로 만드는거 호러도끼 호러도끼랑 어 비스트골렘 도끼 이거 잠깐 일단 금괴를 팔고 코랄홀의 활 사줍시다 굳이 얘기하자면 제작법 말고는 딱히 좋은 장비는 방어구 정도 밖에 없네요 볼까? 비스트골렘 도끼 일반 도끼로 만드는구나 야 데미지 차이가 크다 출혈효과 있구요 이것도 도끼 같진 않은데 디자인이 어 야 데미지 세다 이거 팔라듬 못이랑 비스트골렘 종합이 있어야되네 호러도끼는 뭐야 그럼 도끼에 추가 있네 음 도끼 같지 않아 점점 주술의 흔적 팔라듬 송곳 도끼 호러라는 녀석이 있나봐 구매는 안되네 여기서 야 이거 주술의 흔적 아 아 이거 그 녀석 그 강한 녀석이 갖고 있던거잖아 어찌됐건 여기서 사는 장비가 더 강하긴 하겠다 다른 상점도 보자 가방같은거 안파냐? 상점주인 저기다 리사 에버딘 저기있네 갑시다 리사는 나중에 만나고 일단은 상점부터 보죠 야 마을이 이렇게 생겼어 아 여간도 있구나 일단 외부부터 보고 뭐 나오지 않았냐? 곡괭이다 아싸 곡괭이 내구도 풀 학과의 지팡이 만화 소모 15% 감소 야 이거 뭐 100% 가까이 되는거 아니야 너무 많이 감소해주는거 아니야? 20%에 35%인데 두개만은 이거까지 한 55%고 주문 시연하기에 아 내가 먹은 책에 이제 만화 소모 붙어있는게 되게 좋은건가보다 5% 붙어있었죠 마스터 지팡이 60% 60% 야 차크람 별이 별개 다 있네 차크람이 있네 또 웃기네 냉기석 상태이상 회복자 안개 포션 영성광측 아 여기있네 이거 내가 좋다 그런거 이거 삽시다 크게 변한건 없는데 향상된 영혼 포션 반딧불가루가 하나 있네 이건 내가 나중에 만드는걸로 사고 황급적 삽시다 딱히 뭐 크게 살건 없다 의외로 두개 팔자 저기있다 저기있다 리사 저기있네 나는 가까이 안갈거야 가까이 가는것만으로 대화되면 어떡해 요리사가 있구나 요리사가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는거야? 아 이렇게 파는구나 알파샌드위치 알파육포 요리는 뭐 그냥 길가서 열매 따먹으면 되는거 아냐? 굳이 요리를 사야돼? 만들어야돼? 요리로는 걱정 크게 없는데 버프를 걸어주지 않는다는 모험가 배낭 야 이거 되게 좋다 회피의 방어가 안 방해가 안된대 근데 35밖에 안돼 와 개좋다 이거 개사근데? 이제 랜턴도 파네? 총을 팝니다 어 이거 뭐야 야 이거다 25돈 없대 25면 크지 아 이거 좀 땡기는데 햇ㅋ 나중에 가면은 방해 안되는 큰 가방 나오지 않을까? 무리 법적을 무시하는거지 호화 텐트 파는구나 위장 텐트 오오오오오오오오 homepage 그거 안파냐? 미네랄차? 아 미네랄차 제작법 좀 팔지 기름 삽니다 가방 사야겠다 어 가방 사러 온 거나 다름없네 솔직히 말하면은 진작에 전맵에서도 팔지 사기 가방같이 중요한 걸 말이야 좋아 오 주머니가 외초가 됐어 가죽이 쓸데가 없네 은근히 야 20 남았어 20 대박 야 너무 푸짐한데 갑자기 어어 나 메인 일단 말을 걸어야 되나? 세력 정하기 싫은데 나 홀리미션이랑 다 보고 싶은데 야 근데 여기 잘 온 거 같애 맵이 예쁘다 아주 아 이거 위로 나오는구나 야 이거 멋진데 여관 한번 가봅시다 근데 얘네는 뭐 밝은 날이 이렇게 어둡냐 로딩 없는 것 봐 아 홀리미션 아 이게 이잔이고 이게 엘리올이구나 아 여기서 알려주네 동료 같은 거 없냐 팔로워 같은 거 훈련 훈련 50원만 있으면 양손 도끼 기술을 준대 나 이거 한번 더 배워볼래 어 뭐야 예스 처형 오오 양손 도끼 각 너 가면 쓰고 술 마시니 올라가자 야 도끼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고 도끼기술이 이렇게 많냐 응 뒷문으로 나왔나봐 아 너무 어둡다 근데 밤이라 그런가 야 길을 자면은 뭐 발로스 게이트처럼 딴지 걸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나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물 마시고요 여기 물 마실 때 있긴 하냐 아 가베리 썩겠다 썩겠어 하나 더 먹어 이것도 잼으로 만들어버려야겠다 자 어이구 호 야 아주 끝내주는데 머금 야 이게 뭐야 머금 뭐야 썸네일이지 불 아름답다 야 어 깨끗한 물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